안녕하세요 샤롯데인데요. 저 지금 위에 중국에 골프 왔어요. 날이 흐리긴 하지만 비가 다행히 안오고 오후에 온다는데 잔디가 파래요. 일단 한국보다는 훨씬 파래. 느낌이 좋아요. 잘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쳐볼게요. 10번홀 팝5이고요. 일단 10번홀 느낌은 좀 널찍하고 왼쪽에 해저드 벙커가 계속 있어서 가운데로 쭉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. 누구나 다 가운데로 보내고 싶죠. 샤님 위에 와서 녹취는 첫 홀인데 어떠세요? 아유 똑바로만 나가지 바랄 줄이에요. 아유 폭신폭신 할 수 있네요 잔디가. 굿샷! 굿샷! 첫 홀 팝... 여기! 아 팝5으로 시작했는데요. 굉장히 광활하고 멀고 좋은 느낌? 아무튼 잔디가 좀 돋아났어요. 아유 빼빼빼! 어?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폭신폭신폭신 올라왔어요 잔디가. 날은 약간 싸늘하고... 강랑이 왜 저래? 왜 절로 고른다니? 뭐 어째 우두를 이쪽으로 해저드가 있어서 없거나 오른쪽으로 거리는 맞췄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샤님의 한국말로 물어봐야되요. 그럼 강하지 않을까요 싶은데. 오우! 어? 어후! 나 안 이랬는데? 잘 굴려나 안 굴려나 모르겄다. 아침이니까 안 굴려겄지? 한번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때리셨슈!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. 더불엣슈! 어후!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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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한 굴로 2개! 히트! 히트! 오! 오마이갓! 해저드다! 아유! 아유! 하하하하 오! 잘 쳤어! 나이스다! 오! 굿씨야! 다 갔어! 이쪽 보냈 수가 있어! 무서워서 해저드가 있어서 투혼을 못하도록 해저드를 옆으로 그린에 파놓고 그 위에다가 벙커랑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굿샷! 좋다! 파3의 홀입니다 굿샷! 125m 살았다! 살았어! 살았어 안빠졌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살았어 다행 확실하게 보여줄라 그랬는데 세상에 뒷땅이 뒷땅이 그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건너는데 이 까짓게 뭐라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야지 뭐하는 짓이요 세상에 다행히 붙었습니다 잘갔습니다 이 넓은 해저드를 그냥 6번 아이언으로 딱 편하게 보내면 되는데 거리는 뒷땅이 그렇게 심하게 날 수가 있나 손목 아직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씨 한참을 그냥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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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은 됐나요 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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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편집사 아이씨 아이씨 알았어요 굿샷 펑커 뒤편 아니 돌아서 언니 그린으로 갈게 잘가요 나이스 아웃 잘했습니다 펑커샷 only 펑커샷 이 에그 처음 여 미 physi 응 처음 여자면 날씨 보기가 귀예요 보기의 쇼 아, 너무 좋아 왜 이렇게 떴수? 비 오게 쉬워 떴어? 떴어? 오케이 너무 잘 속을 봤나? 아니, 사람 갔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아, 너무 웃을까 봐 아, 짧구나 아, 그렇네 어 다 감시 보고 타야 되겠구나 아 아, 짧네 더 보냈어야 되는데 일수 짧게 보내 아, 아 거기서 바로 보내면 원홈인데 이쪽을 뒤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홀이네 아니, 이거 간나면 여신 으쌰 아, 해서드야? 사라졌는데? 해서드야? 왜 이렇게 뱀샷이 나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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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원 샷님 나이스 원이에요 하하하하 이야, 들어갔다 튀어나와 슈 이거 안타까웠어, 어떻게 하면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서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홀이 다 해서드입니다 모든 홀이 다 해서드입니다 아, 왜 이렇게 하하하하 꼬매 하하하하 꼬매 왜 저리로 튀어나가니? 하하하하 꼬매 왜 저리로 튀어나가니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머니 하하 하하하 하누 하하하 모르나 짧지 않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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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여기? 굿샷! 굿샷! 물이 엄청나셨어 자 여기서 쳐보겠습니다 7번 유틸 아 왜 땡겼어? 지금 뭐하는거야? 왜? 더 이쁘고 자야되는구나 그러니까 투퍼 포원 투퍼 됐다 이런일입니까 포원 투퍼 됐다 이런일입니까 총 materials 더보기 해점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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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점인 해점인덕 해점운소 해점 해점인 감사합니다.